안녕하세요. 테니스 넷 운영자 정기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르 선수처럼 우리가 스매시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약물 복용 때문에 세계 여자 테니스계에서 지금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출전 정기를 받고 진결을 받고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라포바의 스매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사라포바가 올림픽을 비롯해서 포르 경기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실 테니스의 여러가지 공격머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사라포바 선수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서브나 포엔드, 백엔드, 발리, 스매시 중에서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유심히 기술을 보게 되면 우리가 포르 선수들한테 배울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기술 중에 하나가 보면은 분명히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공을 치고 연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스매시하는 선수의 동작을 볼 때 그래도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이죠. 100%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백스윙이나 여러가지 임팩트나 그리고 피니시 동작에서 나타나는 기술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때에 테이크 백을 미리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임팩트 되는 순간 어버드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 백스윙 동작에서 했던 라켓의 각도가 좋은 임팩트를 만들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그런 사라포바의 기본에 충실한 스매시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라포바 스매시는 빠른 빈비를 내서 라켓을 바로 들어올리는 백스윙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에 충실한 백스윙 동작입니다. 백스윙 동작에서 라켓과 팔의 이상적인 각도는 임팩트 시의 파워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백스윙 동작에서 이미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동작이 간소화되고 불편한 동작이 없기 때문에 파워와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라켓을 등 뒤로 떨어뜨리는 동작은 임팩트 시의 파워의 운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간결한 백스윙에서 이룰 수 있는 파워를 보충하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임팩트는 스매시의 성공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임팩트 이치가 성공의 하나의 비결인데요. 사라포바는 서브보다 훨씬 앞쪽에서 그리고 발을 지면에 붙임으로써 안정된 스매시 동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켓과 팔을 바로 돌아올리는 간결한 백스윙에서 백스윙을 너무 멈추게 되면 파워의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라포바처럼 백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등 뒤로 돌리는 이런 하나의 원을 거리고 큰 원을 거리는 이런 동작을 취함으로써 리드미컬한 스윙 템포와 이로 인한 파워와 정확성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라포바의 스매시 동작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스매시의 기본 동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포로 선수들처럼 멋진 기본기에 충실한 스매시 동작을 부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에 가까운 성공률 높은 스매시를 부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